불교 안에서 그게 안 맞으니까 보살들이 대승불교를 만든 겁니다. 석가모니 불교로는 소승돌이 밖에 안 나오니까 대승돌이를 가지고 벚꽝 구공의 도리를 가지고 대승불교를 만들었고 저는 대승보살들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석가모니 성인이시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석가모니 성인 맞는데 대승보살은 더 높은 성인들이에요. 석가모니 하나 살리려고 대승보살들을 폄하하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미타불이 더 높고 관세웅보살이 석가모니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훨씬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 한 명 살리겠다고 자명한 근거도 없어요. 초기경에는 다 형의학 이 지상에서 석가모니가 지위대한 분이 없던 본인이 무슨 수로 그거를 자신하고 얘기하세요. 석가모니 뵌 적도 없는 양반들이 열반도 얻은 적도 없는 양반들이 육바람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석가모니 말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다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시다. 신이시다. 그런데 만나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아 예수님 정말 신이시네. 그쵸? 그러니까 좀 보류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악박하고 말하고 싶어 죽겠어도 제가 한마디만 쓸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 본 것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믿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싸우는지 아세요? 아는 걸 얘기하고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를 얘기해요. 그쵸? 믿음을 가지고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종교 간에 대화가 됩니까? 석가모니가 짱인데 저쪽은 예수가 짱인데 대화가 안 되죠. 둘 다 성인을 본 적이라도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명한 게 이겁니다. 다들 허황된 신화 속에서 사고를 하고 있으면요. 그게 탐진치 상태예요. 어리석음, 해보지도 않은 걸 안다고 하고 탐욕, 자기께 어떻게든 최고가 되길 바라고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분노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해봤자 고등 침팬즈들끼리 계속 논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바로 자명해지고 자, 어리석음이 자명으로, 탐욕이, 사랑으로, 분노가, 선정으로 바로바로 바뀌셔야 돼요. 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해본 거. 바로 알고 바로 해본 거 가지고 나만 대기하고 하다하다 점점 깊어지면 더 심오한 지혜까지 논할 수 있는 경지에 다들 가실 겁니다. 위대한 보살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석가모니한테 메이지 마세요. 스승한테 메이지 마세요. 저한테도 메이지 마시고 여러분은요.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살들이시고 여러분 안에는 전지전능한 신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성을 놓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기 불성 놓치고 남의 말 따라가지고 남이 옳다니까 휩쓸려가지고 가지 마시고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 머리 숙이지 마시고 이거 석가모니께서 하신 얘기예요. 권위가 있다고 남이 다 옳다고 경전에 있다고 논리에 맞다고 믿지 마라. 스스로 해보고 자명할 때 믿어라. 스스로 체험해보고 이치적으로도 합당할 때 그때 믿어라. 그때 따르라. 꼭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씨 chapter 1 스스로 생기념거든